아... 바로 옆으로 옮기는 건데도 싫다. 저도요. 아니, 회사는 왜 직원이 회사를 다니기 싫게 만드는 걸까?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N장 CD님. 수정 씨, 그건 뭐야? 아니, 권고사직이라도 몇 달 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직인데요, 뭐. 그리고 한 달치 월급 더 받았어요. 해고 예고 수단으로.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저 짐 주세요. 저 지하철 타고 가면... 아니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수정 씨, 또 봐요. 우리도 다른 회사 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요,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갈게요. 가요. 왜? 아, 짐도 있는데 무슨 지하철이에요. 택시 타고 가야죠. 택시비도 부담스러워서 저러는 거야. 이딴 시가 나오겠다, 이거지?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왜 뭐 방법이 있어요? 받은 건 돌려줘야죠. 안 돼. 은정 씨, 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안 돼. 핸드폰 봐봐요. 이름이 정확히 유정석이죠. 유전석이나 류정석 아니죠. 류정석 맞는데 왜?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니까. 류정석 맞는데 ㅎㅎ 나이플ännöt지 택시 택시 택시타 택시 택시 택시타 딱 99번만 써야지 100번 쓰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